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박규남입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이 안개는 오전까지 지속되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5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0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국 남부의 상층 기압골에서 발달한 높은 구름이 제주도에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0에서 1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16에서 2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 매우 크겠으니 외출 시 가벼운 외투를 챙기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바람에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건조하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에 주의해 주시고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을 태우는 것을 금지해 주시고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 전망입니다. 서해상의 고기압으로 인해 서해상의 찬 바다 위로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해기차로 인해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 서부해상, 제주도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상으로부터 서해안으로 수변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내륙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 해안과 인접한 교량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하거나 안전거리를 넓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에도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